가을이 오면 한번 기침하기 시작하면 쉴 수 없이 기침을 하니까 이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픈 거죠.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비염을 방치할 경우 죽음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환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. 비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? 그럼 집에서도 마스크 써야 되나요?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비염이 그냥 웃으면서 넘길 게 아니네요. 그러니까요.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.